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명웅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금, 이명웅 연금, 이명웅 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은 흘러간 옛 노래, 잊혀진 노래를 이명웅이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부르면요. 그 노래가 다시 역주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인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 원곡자가 다시 그 노래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이명웅 연금입니다. 이명웅이 노래를 불러주면 잊혀진 노래가 다시 부활을 해서 역주행해서 원곡자가 다시 가수로서의 인기도 회복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 이명웅 연금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진미령 가수입니다. 진미령 가수가요, 오늘입니다. 25일 수요일 밤 8시에 TV조선의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을 해서 이 이명웅 연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노래를 이명웅이 불러줘서 다시 인기를 회복하고 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멘트를 하는 방송이 오늘 밤에 방송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미령이 이명웅 얻고 다니고 싶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진미령 씨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예고 지금 이것은 방송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는 건데 예고 방송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웅이 출연하면 방송의 시청률이 껑충 뛰지 않습니까? 이명웅을 소재로 해도 시청률이 높아지는데 이명웅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뉴스가 됨에 따라서 또 시청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퍼펙트 라이프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이렇게 진미령이 이 방송에서 이명웅 얻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진미령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명웅 덕분에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맡고 있다. 이명웅을 생각하면 얻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웅아 고맙다. 밥 한번 먹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또 기사가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웅의 연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이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서른도입니다. 서른도. 서른도 씨가 2020년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신공이기 때문에 이 역지향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이명웅이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준결승전의 노래로 보랏빛 엽서를 불렀는데요. 서른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이웨이에 출연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한 계기가 이명웅이 이 경연에서 보랏빛 엽서를 부르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명웅이 보랏빛 엽서를 이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불러서 서른도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명웅이 부르는 것을 보니까 내 노래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말하자면 이명웅의 연금을 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명웅이다. 이명웅은 잊혀진 노래를 부르면 역주행시켜서 그것을 다시 인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옛 노래의 예수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예수다. 대단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도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라도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5일인가요? 방송된 차트 시스터즈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명웅 덕분에 노래가 역주행해서 영웅아 너무 고맙다.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미력 노래는 아까 미운 사랑이에요. 미운 사랑. 그리고 정수라의 노래는 어느 날 문득이라는 노래가 지금 역주행해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난 5월 5일에 방송된 차트 시스터즈에 출연해서 영웅아 너무 고맙다. 어느 날 문득이 엄청난 조회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주행한 거예요. 다시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것도 이것도 이명웅의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정수라의 모습입니다. 영웅아 너무 고맙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명웅의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배 가수가 너무 많아요. 이명웅이 부르면 잊혀진 노래가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전드 가수뿐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량의 가고 싶다. 자, 본인이 무명 시절에 불러줬던 노래교실 강사분, 선배 가수가 불렀던 마량의 가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김현진 가수가 뜨고 이 노래가 뜨고 마량항이 뜨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명웅의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연금 제조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명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세 가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명웅이 부르면 잊혀진 노래, 흘러간 노래, 인기가 없던 노래도 다시 부활해서 인기를 찾고 이에 따라서 원곡자가 다시 돈을 벌 수 있고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그것 중에 하나가 김현진의 마량에 가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김현진 가수도 떴지만 마량에 가고 싶다는 노래도 떴지만 마량항도 이렇게 관광지로 대박이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부산의 누구죠? 이경쌤입니다. 이경쌤. 한잔의 인생을 불러서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를 다시 역주행시키고 이경 가수를 또 이렇게 알리게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명웅의 한잔의 인생 자, 무명시절 자치인에게 도움을 주신 그분에게 드리는 헌정곡 의리의 남자 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잔의 인생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또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은혜의 선곡이라고 해서 이명웅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 선곡해서 부르면 히트를 치기 때문에 이명웅이 불러주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울산의 수군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 아파요도 뜨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본인이 무명시절에 불러줬던 노래교실의 선생님들에 대한 은혜의 선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주면 자, 이 말하자면 인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잊혀진 노래? 이렇게 무명가수들은 잊혀진 노래도 아니죠. 원래 인기가 없던 노래가 다시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분 여성 가수분도 그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임영웅이어서 이렇게 임영웅이 불러주면 잊혀진 노래도 부활이 되고 인기가 없던 노래도 인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임영웅 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영웅이 불러주면 그 원곡자가 연금을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진미령씨가 오늘 밤에 방송되는 TV조선의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해서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임영웅 얻고 다니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노래 미운 사랑을 불러줘서 그 노래가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돼서 본인이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임영웅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가수가 또 연금 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커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옛날에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선배 가수들이나 또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잊혀진 노래가 다시 인기를 얻고 그에 따라서 원곡자가 이렇게 다시 인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이명우의 연금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